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기능사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다음 중 지연 릴레이를 나타내는 전기기호는? 정답은 1번. 2번. 컨테이너 크레인의 운전실 좌우 조작반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1. 스프레더의 길이. 2. 시스템 고장. 3. 틸팅 디바이스 홈 포지션. 4. 엔진 체크. 정답은? 4. 엔진 체크. 3번. 컨테이너 크레인에서 레일 클램프의 기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은? 4. 크레인이 작업 중 바람에 의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해설. 레일 클램프는 작업 시 컨테이너 크레인을 정 위치에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돌풍으로 인해 컨테이너 크레인 이래일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4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속도 제어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극수변환법. 2. 주파수 제어법. 3. 전압 제어법. 4. 계좌 제어법. 정답은? 4. 계좌 제어법. 5번. 야드에서의 컨테이너 적재 방식 중 사용 장비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닌 것은? 1. 온 쉐이시 방식. 2. 스트레들 캐리어 방식. 3. 트랜스포 크레인 방식. 4. 컨테이너 크레인 방식. 정답은? 4. 컨테이너 크레인 방식. 해설.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 방식. 쉐이시 방식. 스트레들 캐리어 방식. 트랜스포 크레인 방식. 혼합 방식. 지게체에 의한 방식. 6번. 컨테이너 크레인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1. 크레인 모니터링 시스템. 해설. 크레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컨테이너 크레인의 시스템을 감시한다. 7번. 컨테이너 크레인을 형태별로 분류한 6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A형 구조. 2. 수정 A형 구조. 3. 피더 형식 구조. 4. 이중 중첩식 A형 구조. 정답은? 3. 피더 형식 구조. 해설. 컨테이너 크레인의 형태에 따른 분류. A형 구조. 수정 A형 구조. 이중 중첩식 A형 구조. 롱스펜형 구조. 롱백리치 구조. 롱프로파일 구조. 8번. 붐호이스트 운전 실행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호이스트가 작동하지 않을 때. 2. 주행이 작동하지 않을 때. 3. 트롤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 4. 붐호이스트 핀이 풀려있지 않을 때. 정답은? 4. 붐호이스트 핀이 풀려있지 않을 때. 해설. 붐호이스트 운전 실행 조건. 호이스트가 작동하지 않을 때. 주행이 작동하지 않을 때. 트롤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 붐호이스트 핀이 풀려있을 때. 9번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중 안전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 비정상 소리, 소음, 진동, 속도 2. 글귀류 지시각 시상 및 경보 3. 연기, 냄새, 불꽃 4. 비상정지 스위치 정답은 4. 비상정지 스위치 해설, 각종 스위치 점검은 가동 전 점검 사항이다. 10번 유압위의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변환시키는 유압장치는 정답은 2. 유압 액츄에이터 11번 브레이크용 전자석에서 전압 강화가 많은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4. 과열이 발생한다. 12번 시퀀스 제어에서 각 응용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기 유지 회로 릴레이 자신의 접점에 의하여 동작 회로를 구성하고 스스로 동작을 유지하는 회로 2. 인토록 회로 2개의 입력 중에서 먼저 동작한 쪽이 우선이고 다른 쪽은 나중에 동작하는 회로 3. 시간 지연 회로 입력 신호를 준 후에 설정된 시간만큼 늦게 출력이 변화하도록 설계된 회로 4. 일치 회로 2개의 상태가 같을 때에만 출력이 나타나는 회로 정답은 2. 인토록 회로 2개의 입력 중에서 먼저 동작한 쪽이 우선이고 다른 쪽은 나중에 동작하는 회로 해설 인토록 회로는 2개의 입력 중에서 먼저 동작한 쪽이 우선이고 다른 쪽의 동작을 금지하는 회로이다 13. 신호수의 업무로 틀린 것은 1. 본선 작업 중 선체 및 화물의 손상 여부 확인 보고 2. 작업 전 후 화물의 결박 해지 상태 확인 보고 3. 장비 이동 시 각종 장애물 확인 보고 4. 하얗 도구의 운반 관리 및 상태 확인 보고 정답은 4. 하얗 도구의 운반 관리 및 상태 확인 보고 14.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터미널 방문자에 대한 출입 안전 교육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출입자에게 출입 루트가 표시된 터미널 계획을 알려진다 2. 컨테이너 운반 장비의 빠른 이동에 따른 위험을 경고한다 3. 단체 방문자들은 도보로 이동하게 한다 4. 출입 금지 구약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경고한다 정답은 3. 단체 방문자들은 도보로 이동하게 한다 해설 단체 방문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얻고 터미널 버스를 별도로 이용한다 15번 그림의 유아기호에서 A 부분이 나타내는 것은 정답은 2. 스트레이너 16번 유아기호에서 GPM이 나타내는 것은 정답은 4. 개통 내에서 이동되는 유체 오일의 양 17번 수동 조작, 제동 복귀 접점을 사용하는 스위치는 정답은 1. 푸시 버튼 스위치 18번 교류 전압을 가하면 회전저기장에 의해 토크가 발생하여 구동되는 전동기는 정답은 3. 유도 전동기 19번 컨테이너의 재질에 따른 분류 중 특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컨테이너로서 강도가 강하고 내부 식성 및 네마모성이 가장 강한 컨테이너는 정답은 4. 스테인리스 스텔 컨테이너 20번 수입 컨테이너의 본선 하역에 있어서 현장, 포맨, 신호수, 언더맨 등에 전달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본선 적부 계획도 2. 지시 작업 계획도 3. 작업 진행표 4. 컨테이너 선정 목록 정답은 4. 컨테이너 선정 목록 21. PLCAD 카드에 입력하는 아날로그 신호의 증류 전류 값은 얼마인가 정답은 3. 4에서 20mA 22. 컨테이너의 중량과 편화중을 측정하는 장치의 명칭은 정답은 1. 로드셀 장치 23번 유학 작동류의 구비 조건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 점도지수가 높을 것 해설 유학 작동류의 구비 조건 인화잠이 높고 온도 변화에 대해 점도 변화가 적을 것 동력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비압축성의 것 장시간 사용해도 화학적으로 안정될 것 24번 컨테이너 크레인 주행 장치의 인터록 조건이 아닌 것은 1. 앵커 핀의 제거 2. 플리퍼의 상승 3. 레일 클램프의 풀림 4. 붐 호이스트 동작 상태 정답은 2. 플리퍼의 상승 해설 플리퍼는 스프레더를 컨테이너에 용이하게 작성시킬 수 있도록 안내판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25번 와이어로프에서 보통 꼬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고 비용이하여 선박, 육상 등에 많이 사용한다 2. 외부 소선의 접촉 길이가 짧아 소선의 마모가 크다 3. 킹크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4. 로프 자체의 변형이 크다 정답은 4. 로프 자체의 변형이 크다 해설 로프 자체의 변형이 작다 26번 컨테이너 크레인과 관련된 용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1. 감소기 2. 치체를 이용한 속도 변환기 해설 스펜 바다측 레일 중심에서 육지측 레일 중심까지 거리 스프레더 컨테이너를 집어서 이동하는 구조물 버퍼 컨테이너 크레인의 충격 완화 장치 27번 유압 모터의 용량을 나타내는 것은 정답은 1. 입구 압력당 토크 해설 유압 모터는 입구 압력당의 토크로 유압 모터의 용량을 나타낸다 28번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결과 중 터미널의 손실이 아닌 것은 1. 작업 방해 2. 개인 화주 및 운송 등에 대해 변상 3. 보험 비용의 증가 4. 하역 생산성 증대 정답은 4. 하역 생산성 증대 29번 컨테이너 크레인의 기본 동작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호이스트 컨테이너가 상하로 이동 2. 행행 트롤리 및 운전실이 바다 또는 육지 쪽으로 이동 3. 붐 호이스트 붐의 상승 및 하강 4. 갠트리 크레인이 상하로 이동 정답은 4. 갠트리 크레인이 상하로 이동 해설 컨테이너 크레인의 주요 동작 호이스트 관상 관하 4. 트롤리 전진 5. 후진 6. 붐 업 타운 7. 갠트리 우행 좌행 30번 컨테이너 크레인 및 트랜스퍼 크레인의 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4. 트랜스퍼 크레인의 교차로 방향으로 주행 시 사각지대가 있어 정지 후 경고 방송을 한 후 주행하였다 31번 컨테이너 터미널 시스템의 운영 형태 중 셰시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3. 컨테이너를 셰시 트레일러 위에 적재된 상태로 대기시켜 필요할 때 바로 수송이 가능하다 32번 IMO가 제정한 위험물에 분류해서 클래스 2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정답은 2. 가수류 33번 스프레더의 각 코너 쪽에 탈치되어 있고 90도 회전을 하여 컨테이너의 코너 캐스팅 부분과 결합하여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답은 3. 트위스트 록 언록 34번 도체와 저항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도체는 열에너지가 가해지면 저항값이 증가한다 해설 도체의 저항값은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반도체는 빛 에너지가 가해지면 저항이 감소하고 전기 전도성이 증가한다 35번 컨테이너를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4. 양화 해설 양화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적화 부선 또는 부부위의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 36번 크레인 작업 표준 신호 지침을 따른 신호법 중 집게의 손가락을 위로 해서 수평원을 크게 그리며 호각을 길게 길게 분해 신호방법은 정답은 2. 위로 올리기 37번 유압 장치에 사용되는 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강관 2. 플라스틱관 3. 스테인리스관 4. 알루미늄관 정답은 2. 플라스틱관 해설 유압 장치에 사용되는 배관의 종류 강관 스테인리스관 동관 알루미늄관 호수류 38번 다음 중 트렌딩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 실시간의 속도 및 전류를 그래프로 표시한다 39번 컨테이너 크레인에서 트롤리의 위치 제어된 무엇에 의해 실행되는가 정답은 1. 모터에 설치된 가감산 부호기에 의해 40번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실시해야 할 최소한의 비상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 장치장 하약장비 본선 사무실 위험물 등 2. 응급차치 상황 신속한 장비의 고일 서류소각 등 3. 화학물질 누출 호흡기구 들것 안경 청소작업 등 4. 탈출 훈련 사무실 작업장 장치장 장비 등 정답은 2. 응급차치 상황 신속한 장비의 고일 서류소각 등 41. 감전의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1. 전류 2. 전압 3. 저항 4. 주파수 정답은 4. 주파수 해설 감전의 영향을 미치는 인자 전류 전압 저항 통장경로 등 42. 전압 온도 속도 압력 유량 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이나 데이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4. 아날로그 양 43. 본선의 적부 계획을 수립할 때 플래너가 고려해야 할 요소 또는 원칙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선박의 가망성 및 안전성 유지 2. 컨테이너 적재 중량 3. 컨테이너 외부 도장색 4. 본선 작업 시 양적화 작업 최소화 정답은 3. 컨테이너 외부 도장색 44. 다음 그림의 명칭은 정답은 1. 스크루 브릿지 피팅 45. 항만법상 컨테이너 크레인의 전기검사 주기는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 후 몇 년 주기로 시행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1. 인연 46. 컨테이너 크레인에서 작업할 수 있는 컨테이너의 열과 크레인 아웃 리치가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2. 16열 45m 해설 16열은 약 45m 18열은 약 50m이다 47. 유압 작동류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 내부 마찰이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한다 48. 레일 클램프의 슈가 비정상적으로 마무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안은 정답은 2. 적절한 작업 범위를 위한 클램프 조정의 점검 49. 내경이 작은 파이프에서 미세한 유량을 조정하는 밸브는 정답은 2. 니들 벨브 50. 와이어로프의 교환 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 와이어로프의 직경이 10% 감소했을 때 51. 유압원에서의 주회로부터 유압 실린더 등이 2개 이상의 분기회로를 가질 때 각 유압 실린더를 일정한 순서로 순차 작동시키는 밸브는 정답은 1. 시퀀스 밸브 52. 제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건비 절감 2. 터미널 생산성 향상 3. 대고객 서비스 향상 4. 초기 시설 투자비 감소 정답은 4. 초기 시설 투자비 감소 53. 육상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적양화하는 작업 방식은 정답은 2. 에로에로 방식 54. 유압장치에서 피스톤 펌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펌프 전체 효율이 기어 펌프보다 나쁘다 2. 구조가 복잡하고 가변 용량 제어가 가능하다 3. 가격이 고가이며 펌프 용량이 크다 4. 고압 초고압에 사용된다 정답은 1. 펌프 전체 효율이 기어 펌프보다 나쁘다 5. 피스톤 펌프는 고속 운전이 가능하여 비교적 소형으로도 고압 고성능을 얻을 수 있다 55.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를 흐르게 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의 흐름을 저지하는 것은 정답은 1. 다이오드 56.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본성 및 장치장의 작업 흐름을 조정, 통제, 운영하는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것은 정답은 2. 컨트롤 센터 57. 유압 장치에서 속도 제어 회로에 속하지 않은 것은 1. 미터인 회로 2. 미터아웃 회로 3. 블리드 오프 회로 4. 블리드 온 회로 정답은 4. 블리드 온 회로 해설 속도 제어 회로에는 미터인 회로, 미터아웃 회로, 블리드 오프 회로가 있다 58. 과전류 보호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전류 보호장치란 차단기, 퓨지 및 보호계전기 등을 말한다 2. 과전류 보호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외의 전로의 병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단기, 퓨지는 개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과전류 보호장치가 전기 개통상에서 상호협조, 부환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은 2. 과전류 보호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외의 전로의 병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과전류 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외의 전로의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9번 유압장치에서 이를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1. 필터의 오염여부 점검 2. 탱크의 오일량 점검 3. 호세 손상여부 점검 4. 이음 부분의 누유 점검 정답은 1. 필터의 오염여부 점검 60번 선박 내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지 표시는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나타낸다 2. 경고 표시는 어떤 일반적 위험의 상태를 나타낸다 3. 필수 표시는 관리자와 동행하에 출입 가능한 구약을 나타낸다 4. 안전조건은 걷거나 일하기에 안전한 곳, 비상출입구의 위치 등을 나타낸다 정답은 3. 필수 표시는 관리자와 동행하에 출입 가능한 구약을 나타낸다 4. 해설 안전표지에는 금지 표지, 경고 표지, 지시 표지, 안내 표지가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